다음 회신은요. 지금 인도 우기를 맞이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세계적인 문화에선 타지마할이 침수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지금 타지마할 벽까지 지금 강물이 쳤다고 하는데 만약에 강물이 벽을 넘어버리면 타지마할 침수 위험까지 있다고 하죠. 인도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게 타지마할인데. 가면 정말 눈물이 나요.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죠. 볼만해요?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볼 장소인 것 같습니다. 중복인 우리도 덥지만 데스밸리는 거의 50도가 되나 봐요. 데스밸리가 어디냐면 LA를 출발해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캘리포니아 미국 남부에 있는 사막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일단은 체감온도 말고 측정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요. 저도 해봤는데 아스팔트에서 계란이 후라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망을 했네요. 이번에 데스밸리에서 하이킹을 하던 한 남성이 숨졌다고 하는데요. 탐방로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일단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채로 발견됐는데 안타깝게도 응급처치 가운데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폭염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는 곧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맞는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선비의 해외탐방. 조선시대 사신이 1883년 미국에 갔나 봐요. 1882년에 우리나라가 조선이죠. 미국과 수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야 가서 미국이 어떤 나라가 좀 확인하고 와. 그래서 1년 후에 보빙사라는 사신단을 미국에 파견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어떻게 충격을. 1883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던 우리 조선 사신단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봤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땅이 올라간다. 엄청 놀랐겠네. 그렇죠. 그리고 뉴욕 메나탄에 갔는데 당시 메나탄은 이미 지금의 마천루가 다 만들어진 상태였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건물이가 살인가 30층 40층 고층 건물이 있다 보니까 놀라운 게 또 뭐였냐면 마침 에디슨이 전고를 발명한 직후였어요. 밤에 전기 가로등을 본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귀신의 불을 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는 엎드려 절까지 했다면서요. 체스터 아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물론 악수를 한다는 건 알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본능적으로 다 엎드려가지고 전화! 미국 왕이잖아요. 그거를 미국 신문 기자들이 재밌게 봤는지 사파로 그려가지고 미국 일간지에 올린 사진이 있거든요.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사신단 일부는 피라미드 관광까지 갔다는데 정말이에요? 일본은 태평양으로 귀국을 하고 일본은 민영익 등등은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유럽 여행을 했는데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봤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피라미드 관광인데 피라미드 관광을 안 했습니다. 그때 관리인들이 피라미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랬더니 민영익이 무슨 소리야! 아무리 남의 나라다 하더라도 일국의 임금님의 능에 어떻게 올라가냐? 나는 유학자다. 해서 관광을 거부했다. 오늘도 외신과 재밌는 화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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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